정부가 9일 올해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개혁과 미래형 강군 건설을 주도할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인원은 11명입니다. 먼저 육군은 강신철,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 등 6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하고, 해군은 이성열, 정승균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공군은 박웅, 박하식, 신옥철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 참모차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육군 준장 고동준 등 16명, 해군 준장 류효상 등 4명, 공군 준장 손성락 등 5명을 소장으로, 육군 대령 강부봉 등 52명, 해군 대령 고승범 등 12명, 공군 대령 구상모 등 11명, 이렇게 75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 중 정정숙 준장은 여군 최초로 보병 소장으로 진급했고, 강영미 대령은 공병병과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발탁됐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박정환 합참작전보험부장이 합동참모차장으로, 안병석 육군 제1군단장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해 복무 활성화와 군심 결집을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람이 출신이나 특기 구분 없이 중용되는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장군 인사 시기와 내년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지휘 체계와 부대 관리 유지 등을 위해 해군 참모총장 인사를 주만간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재